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특수를 타고 급증한 이들이 바로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데요. 특히 근로계약서나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20%도 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재보험 가입률 역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계양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대근 라이더유니온 인천지부장과 계양평화복지연대의 유봉환 사무국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먼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확하게 이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얻고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게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어떻게 보면 비대면 활성화라고 하죠. 눈에 띄게 좀 증가한 분야가 바로 배달 서비스인 것 같은데 현재 라이더유니온 인천지부에 가입된 이들이 어느 정도나 좀 되는지 또 코로나 때는 비대면이 급격히 증가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저희 조합원 수는 사실 이제 많이 모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 100명 안팎인 수준인데요. 사실 이제 그러면 배달 노동자가 인천에 얼마나 되느냐 이런 통계를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를 만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산업은 성장했는데 관련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인데요. 버스, 택시, 화물, 택배 이런 업체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달은 자유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파악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에 인천시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조사 자료나 통계가 미흡하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인천시 배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도대체 이렇게 할 때 여기서는 오토바이 등록 대수, 100cc 미만의 등록 대수가 3만 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주로 배달에 이용되는 오토바이가 125cc인 점을 감안하면 3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또 코로나로 몰렸던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달 주문 감소, 수입이 적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이전 업으로 본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주문 감소로 배달업을 떠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많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배달료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배달을 시키면 배달비 부담이 사실 좀 되거든요. 너무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와서 뭐 이렇다 보니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배달로 좀 다 몰려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였나요? 코로나 시기에 일정하게 높은 수입을 올린다는 기사나 이런 것 때문에 몰렸던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배달이 뭐 배달료 만 원 시대, 2만 원 시대 이런 좀 과장된 기사들이 좀 부풀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배달 수요에 비해서 배달 노동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플랫폼 회사에서 안정적인 배달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료와는 또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달비가 과도하게 비싸다. 이런 기사들과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있는데요. 배달 노동자 소득을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매출 기준으로 월평균 381만 원을 번다고 나오는데 이게 순소득은 아니고요. 여기에 배달 오토바이 유지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약 1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소득은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또 인천시도 아니고 계양구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조례가 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우선 플랫폼 노동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이 체결이 돼서 정해져 있는 임금, 정해져 있는 노동시간 이렇게 일을 했는데 보통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이 된 게 아니라 위탁계약, 촉탁계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플랫폼 산업이 기본적으로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민들한테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전 대책과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인천에서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서 계약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인천에서도 기초나 광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다른 분야에 있는 노동자들도 계실 텐데 분명히 배달 노동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분야는 또 어떤 분야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온라인이나 인터넷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는 이런 플랫폼에서 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시키는 이런 이제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이제 배달기사님들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대리기사 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가사노동 서비스라든가 육아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리고 또 그리고 과외나 각종 이제 교육 서비스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웹 기반으로 하는 이제 창작활동 대표적으로 이제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노동자들도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제도적 장치가 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렇게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위탁계약이나 초탁계약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하시는 분들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데 이런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흔히 받는 어떤 각종 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수당이라든가 연장수당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수당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제도적으로 가장 바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일까요? 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 근로복지공단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22년 산재 신청 기업의 1위가 배달의 민족, 2위가 쿠팡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플랫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싶은데 더욱 문제는 플랫폼 산업의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그런 위험에 노출된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안전대책이나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같은 게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도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신호위반에 대한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전대책이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배달하는 이들도 많고 신호위반하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도 하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천천히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배달 일을 시작할 때 주위에서 위험하니까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만류도 많이 듣고 저 스스로도 안전하게 일을 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고 했었는데 근데 현실에서 막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플랫폼 기업이 기본 배달료를 낮게 책정한 상태에서 주문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붙여서 노무관리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피크타임에는 한 건이라도 더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전하는 이런 상황이 많아지는데요. 최근에는 또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을 수행하지 않으면 배달을 너 하고 있냐 이렇게 확인하는 창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하지 않으면 배달이 취소되는데 이걸 답을 하려면 주행 중에 4번을 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이나 상점, 고객분들의 재촉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안전하게 일하고 이렇게 천천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문을 했을 때 빨리 오는 것을 또 원하시잖아요. 또 거리에서 또 신호를 위반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은 또 위험하다고 느끼시고 그런 이중적인 면도 사실상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안전운전을 위한 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 차원에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간다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신호를 중수한다든지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배달대행 등록제나 라이더 자격제 그리고 기본 배달료 인상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배달노동자들도 알 수 있게 공개하는 등 이런 구조적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장치가 가장 시급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산재보험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대비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뭐 이제 법정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탁계약서, 위촉계약서를 쓰는데요. 배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건 배달로 좀 익숙하실 텐데 배민원, 쿠팡이츠, 요기요, 익스프레스 이런 것처럼 주문과 배달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배달 기업에서는 전자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을 통합 플랫폼이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전자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아마 동네에서 보시면 일반 대행이라고 해서 다권 배달하는,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만나플러스 등등 이런 업체들이 배달 전문, 주문과는 상관없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상당 부분 이 플랫폼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배달 지점 사무실에서 그 지점장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고 또 인적관계가 작동하다 보니까 불법 행위가 많이 만연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작성하더라도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부하지 않고 그다음에 산재보험료나 리스비나 부당하게 과도한 청구를 해서 배달 노동자들의 이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든지 출퇴근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부당한 업무 지시 이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보험사 정책으로 유상운송보험을 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유상운송보험을 들었을 때는 배달하다가 사고 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 보험이 배달 노동자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배달 노동자가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이게 20대의 경우에 견적을 내면 800만원에서 1000만원 나옵니다. 1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이 보험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이유는 보험사들이 위험이 높은 오토바이에 가입을 꺼려서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좀 배달료가 낮아져야 가입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산재보험은 올해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열심히 정부와 이야기를 해서 산재보험료 그동안 전속성 때문에 일정 시간, 일정 금액을 일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재보험에서 배제가 됐는데 이제는 전면 확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그런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가장 시급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은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 자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플랫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리고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근거들 그리고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 혹은 플랫폼 산업의 노동자들이 혹석이나 혹한기에 잠시라도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내용이 지금 조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가 좀 만들어지면 좀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길거리에 보시면 곧 이제 혹석이가 올 텐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쉴 곳이 없어서 편의점이나 길거리에서 앉아서 코를 기다리면서 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혹한기 혹서기에는 사실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을 좀 쉼터 조성을 통해서 충분히 실 공간을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쉼터가 잘 조성된 지역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 문제 많이 얘기했는데 안전 교육이 사실 오프라인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교육 이런 걸 보면 사실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냥 동영상 넘기는 형식적으로 교육만 이수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프라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프라인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어떤 경우에 사고가 나고 어떤 경우에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이 기대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추진하면서 이런 요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양구의회에서나 구의회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나요? 네. 어쨌든 저희가 5월 8일 날 계양구의회 조향의 의장과 면담을 했었는데 의장님 본인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실제로 의지를 표명을 해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청원의 형태로 조례를 발의를 할 예정이고 청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정해져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까지 열심히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6월 임시회에서 계양구에서 논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천시 조례관인 계양구가 좀 먼저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시 조례안은 혹시 좀 준비가 될까요? 네. 제가 최근에는 인천시에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기는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인천시에서 이런 플랫폼과 관련한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음몰이나 배달기금도 실제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이런 플랫폼 산업과 관련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계양구가 먼저 시작하긴 하지만 이제 인천시에서도 좀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구에서도 사업을 하고 이제 시에서도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시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인천시도 플랫폼과 관련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더욱더 빨리 이제 논의가 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보면 우리 라이더라고 하시죠 대부분 이런 분들 좀 많이 고생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의 좀 어려움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저희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꼭 이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업무를 하는 필수 노동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사회적으로는 공부 못해서 배달일 한다.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를 화물칸을 타라. 뭐 이런 멸시와 차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할 때는 사실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배달일을 하고 이게 어엿한 직업과 산업으로 인정받고 당당하게 일하기를 좀 원하고 있고요. 야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추운 날 더운 날 날씨가 안 좋은 날 이런 날 주문이 당연히 늘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안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배달 노동자들의 배달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사실 좀 속도 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과 그 다음에 배달 노동자들이 받는 수입이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9년째 기본 배달료는 3천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본 배달료를 좀 올려서 프로모션을 줄이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계획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윈시 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